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저는 팬입니다. 딱 다리를 들어있습니다. 와인드업 하고 다리를 들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팔을 돌리고 그다음에 와 잠시만요. 저 다리를 들어있습니다.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있다. 깜짝 놀랐어요. 공 회전도 그렇고 진짜 야구선수 회전처럼 와가지고 완벽했습니다. 유진 선수 파이팅! 공 회전으로 참석만 하십시오. 공 회전으로 선원합니다. 소수진의 대표팀 이대혁이 선수입니다. 참석만 파이팅! 화이팅! 선수입니다. Q. 상상 라이온즈 개막전 Q. 상상 라이온즈 개막전